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재, 분리막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. 내 일상을 케어해주는 배터리처럼, 배터리 안전을 케어해주는 분리막처럼 나의 일상 가까이에 함께하며 내 아이템의 안전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여행가방, 북커버, 아이패드 커버를 개발했습니다. 버려지던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폐기물에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. 그 결과 우리는 폐분리막을 서미 소재로 만드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배터리 분리막 리사이클 원단을 세계 최초로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. 폐분리막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단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디자인적인 매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진정한 업사이클링이지 않을까 친환경적, 효율적, 혁신적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게 노력하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.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생태 보존에 활용됩니다. 우리는 배터리 원재료의 생산부터 소비,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퍼펙트 클로즈 루프에 대한 진심, 배터리 턴 스페이인 Revival 스페이인 스페이인 스페이인